이루고 싶은 꿈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꿈은 뭔지? 저는 사실 꿈은 그냥 팀 활동 되게 오래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게 나의 꿈입니다. 갖고 싶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갖고 싶거나. 아니 이거는 저희 스태프분이 갑자기 만지라고 했어요. 갑자기 만지라고 계속 이렇게 했어요. 좋았어요. 팀 플레이 좋았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봐도 됩니까? 네 그럼요. 그러면 10년 뒤에요. 10년 뒤에요. 진짜 모르겠어요. 2033년 오늘 BTS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10년 뒤에. 2033년에는 다 같이 흥림동전이 나오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럼 33년에 지민에게 영상 편지 한번 보낼 수 있어요? 홍김동전에서 재밌게 놀고 있는 너의 모습을 본다. 많이 늙어 있지 않기를 바란다. 10년 뒤에는 우리 홍김동전에서 출연을 한 번 더 하려고. 네 다 같이 그때. 아 진짜. 여러분 버텨야 됩니다. 10년 버텨야지 지민이가 또 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진짜 빠지고 방금 구겨서 똥살이 빠졌어요. 바로 방금 똥살이 빠졌나 보고. 제시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민씨 오프닝 하실 때 이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입술 촉촉. 제가 긴장할 때마다 하는 행동이어서. 저 형께 제일 궁금해요. 형? 네. 나 딱 궁금해요. 여기 진짜 여기 포즈가 아니면 모르죠. 라인체어는. 포즈 포즈. 놀라지 마세요. 사실 좀 더 많이 날아갔어야 돼요. 맞아. 많이 봐준 거죠. 멋있을 때입니다. 멋있을 때입니다. 지민씨는 이제 노래, 춤, 비번이고. 직접 포즈 시간 친구는요. 1억 9천만 스트리밍을. 너무 영광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rappelle는 아이의 교이. 보단이 안 하고 있는데! 알고 찾아가 걸리고 있는 것 같은кусJa. 어? 이 못되게 됐어요. 저는 아마 한 7일가 Skipms estas gaunt. 웬만한 점에서 잘 지켜杂経Eugos. 제발을 committeesAND, 약간 세인 Elon은 besideide Batman잎 index. 지민 씨는 계속 멋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게임이 이름하여 월드스타와 이중전심. 호흡 한 번 맞춰봐야죠. 이중전심 하는 어떤 호흡을 간단하게 맞춰봐야죠. 비긴드 댄스입니다. 릴레이 댄스. 그거 꾸덕이 가망친 거. 지겨주기 왜 가망친 거 그거. 너무 재밌어. 지민 씨가 내고. 우리가 맞추는 거. 맞추는 건데 벌칙맨을 한 명만 딱 한 명만 날립시다. 그러자. 자 동전을 던져서 벌칙맨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이 있어야 돼. 근데 사실 우재가 필요하긴 한데. 우재 있어야 돼. 내가 마지막에 던질게요. 마지막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사실상 우리들 중에. 근데 중요한 건. 주기 한파나. 주기 한파나. 득영훈아. 득영훈아. 한 번도. 우리가 마지막에 했잖아. 이번만큼은 정말이야. 나는 이분이 한 번 물에 들어가는 걸 한 번 꼭 보고 싶어. 알았어. 진짜 부탁합니다. 알았어 알았어. 하나 둘 셋. 오케이. 지민이가 선택한 MC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또 이렇게 되네.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나 진짜 들어가고 싶었어. 진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들어가고 싶었어. 자 저거 갑니다. 깔끔하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휴. 아휴. 와 진짜. 와. 아휴. 진짜. 진짜. 야 오늘 오늘. 아 아까부터 진경훈아 이거 무서워한다고 허리 아프다고. 오늘 웃음 코드다. 웃음 코드. 근데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치 그치. 내가 안 맞히겠어요? 우리 믿어. 제가 문제를 잘 내볼게요. 너만 믿을게요. 아니 또. 너만 믿지 마. 오죽. 자 BTS에서 춤 하면 지민. 지민 하면 춤. 월드스타 BTS의 메인 댄서를 맡고 계신 지민 씨를 보신 만큼. 저희가 춤을 안 볼 수가 없는데요. 글로벌 춤신 추방 지민 씨 맞춤형 게임. 릴레이 댄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야 우리가 지민 씨. 우리가 이런 걸 해보네. 아 맞다. 그냥 한번 열심히 내보겠습니다. 아 진짜. 3분 안에 다섯 문제입니다. 아휴. 너무 싫다. 세호야 빠질 생각하지 마. 제가 봤을 땐 할 수 있어. 자 준비하시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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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늘 세호 형 살린다. 나 저세호 몸에 물 안 묻힌다. 떨린다. 파이팅. 파이팅. 시작. 어? 괜찮아 천천히요 지민 씨 천천히. 괜찮아 괜찮아. 3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잘해. 어. 뭐야 이게. 이거만 하면 되는데. 빨리. 팔꿔야. 아. 아. 자. 빨리. 자. 자 빨리. 뭐지?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빨리 다른 거야! 다이너마이트! 네? 맞아요! 다이너마이트! 맞아요! 와 대박! 우리 티켓 맞지? 자 자 자! 자 자 자! 지민이가 딱 다 포인트만 잡나 봐! 그거야? 이게 뭐야? 봐봐! 오 잘하고 있어! 오 잘하고 있어! 오 잘하고 있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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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3- 4-